올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역대급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4개월 넘게 이어져 수천 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고 방글라데시 역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됐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요. 스페인 북부지역에서는 42도까지 올라갔고 이탈리아 14개 도시에서는 폭염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심각한 폭염과 함께 대형 산불이 확산되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유섬 유지사는 저녁에 걸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휴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른 번개와 사상 최악의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산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낮은 습도, 강한 바람과 함께 확산되면서 파이어 도네이도가 발생하는 등 쉽사리 불을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번개가 1만 800차례가 넘게 발생했고, 산불 367건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발생한 화재는 나날이 주 저녁으로 번지며 수백 건이 넘는 산불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9일 자정까지 약 3만 2천 에이커의 토지를 태웠는데, 이는 축구장 1만 5천 개가 넘는 크기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주 저녁에 3급 전력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KBC 뉴스 최색이었습니다.